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야권 진영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로써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진영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진영이 힘을 합쳐가지고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반대 토론에 나선 뒤에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이었던 12년 전 사건인데 이거를 특검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건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든가 야권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을 하는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야권 진영에서는 전혀 조율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오늘 특검법안을 올리기 전에 칼질까지 했으며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안 문구를 수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민주당은 쌍특검법 수정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 주체에 대해서 문구를 명확히 하기로 수정했다라고 밝혔으며 특검 추천 주체 문구 수정에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문구를 수정을 한 것은 만일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특검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 가지고 윤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무조건 야권 진영에서 특검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것인데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독소조항이 있는 데다가 특검법을 올리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할 정도로 완전히 엉망진창인 법안이어 가지고 법조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법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검을 진행하는 시기라든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그냥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중론인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왔었고 실제로 특검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내용만 보면 사실 특검을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이 고발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강욱이 고발을 했었던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당시 추미애가 이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탈탈 털었고 당시의 혐의는 2010년도를 전유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157개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계좌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주혐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추미애라든가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사건을 탈탈 털었고 이성윤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였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관련자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야권 진영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라든가 이성윤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자체가 검찰총장 윤석열의 목을 얼마나 따고 싶어 했는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아무튼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로 종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정권이 교체된 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심 선고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받았으며 민주당에서 저격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쩐주 가운데 검찰은 그나마 유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기소했었던 2명은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실제로 이 사건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은 9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실패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아무튼 상황이 일화하다 보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특검을 투입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점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사실 특검들이 투입되더라도 검사들보다 수사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투입을 해서 이 사건을 터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혐의가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어차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아도 안 받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 야당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권 진영에서도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어제 오늘부터 김정숙이라든가 김혜경의 특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오늘 국민의힘 측의 한 시의원은 김정숙을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여론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온갖 여론조사 기관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특검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좌편향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뗄감을 때려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맞불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라도 김혜경이라든가 김정숙에 대한 수사 여론을 좀 조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사건 내용만 보면 김혜경이라든가 김정숙은 도지사의 아내, 대통령의 아내인 시절에 법화 사건이라든가 김정숙의 사치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불거진 상황이라 오히려 권력형 비리에는 김혜경하고 김정숙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만의 특검 추척권을 명시해가지고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수사 상황 브리핑이라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예외로 허용한 것은 악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국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좌파진영에서는 배우 이성균 씨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연일 비판을 하면서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우선 전례를 보더라도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은 진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당 측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에는 숙일 생각이 없다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방어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